자, 우리 하림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오늘 13% 정도 급등을 해주고 있고요. 자, 어제 25일날 100%가 크리스마스임에도 긴급하게 영상 찍으면서 주주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제 주가 날아가 버리면, 주가 날아가 버리면 잡을 자리가 없다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라고 너무나 다급하게 100%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슈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잖아, 주주님들. M&A, 공룡기업과의 M&A이기 때문에 보통 이슈가 아니다. 시세 초입 구간에서 개미들 싹 다 털어버리기 위한 흐름이고, 이 변동성이 나오고 나서는 뭐가 나온다, 주주님들. 점상으로 폭발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잡을 수가 없다라고 100%가 너무나 다급하게 영상 찍어드리면서 빨리 문자를 보내야 제가 타점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림이라고 보내달라고 너무 다급하게 어제 영상 찍어드렸잖아, 주주님들. 오늘 1차 타점 전부 다 나갔잖아요. 바로 100%가 말씀을 드린 대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왜? 100% 20년 동안 세력주 작전주만 봤습니다. 과거에 똑같았잖아, 주주님들. 에디슨, 쌍용차 인수합병 뉴스로 10배 올라갔어요. 에디슨, 모터스같이 이렇게 정말 허접한 기업들, 주주님들. 이런 허접한 기업들도 이 적자 덩어리 쌍용차 인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주님들 차원이 다르잖아, 사이즈가 지금. 아시겠습니까? 호재의 이 사이즈를 주주님께서 이 크기를 보셔야 돼, 진짜로. 이 기회 놓치면 진짜 안됩니다, 주주님들. 자, 어제 영상 100%가 찍어들었던 영상 보고 갈게요, 주주님들. M&A 작전주 같은 경우에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된다? 점상으로 날아가버리면 매수를 못한다라는 거야. 어물쩡거리다가 매수를 못한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못 잡아서 수익을 못 냅니다. 매수 타이밍을 안 준다고. 그래서 100%가 말씀을 드리잖아. 화요일, 오늘 25일 휴일에도 영상 찍은 이유가 빨리 구독이라고 주셔야 제가 뭘 해드릴 수가 있다? 타점을 잡아드리고 텔레그램방과 문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화요일날 타점이 나온다고 주주님들. 이거 잡아서, 제대로 잡아서 상한가 몇 방 정도는 먹고 계좌 좀 불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급하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주님들 정확하게 100%가 너무나 다급한 목소리로 은봉이 나오고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화요일날 타점이 나오니까 타점을 뭘로 잡아드려야 주주님들. 문자로 잡아드리고 텔레그램방으로 잡아드린다. 중요한 건 타점을 잡아야 주주님들 수익이 난다라는 거야. 이제 날아가기 직전에 털어버리는 구간들 끝나가니까 빨리 연락을 달라고 했어. 이런 종목들은 주주님들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진짜로. 자기보다 더 사이즈가 큰 회사를 주주님들 대한민국 해운 1등 기업 HMM을 지금 품었다라는 거야. 자기보다 더 큰, 몸집이 2배가 더 큰 회사를 품었다. M&A 이슈가 더해지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주주님들 폭등이 나온다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폭등 전해낸 주주님들 뭐가 나옵니까? 변동성. 왜? 개미들을 싹 다 털어버려야 되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주주님들. 반드시 물량을 흡수하고 나서 이러한 은봉 캔들을 통해서 물량을 흡수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들어올리면 6,300원 돌파하고 나서 점상으로 강력한 상한가를 보낸다고요. 에디슨 EV. 스마트 솔루션. 이름 바꿔줘. 주주님들. 이 작전 때도 똑같았어요. 주주님들. 상승 전에 뭐가 나온다고? 상승 전에 반드시 터는 흐름들. 이거는 무조건이야. 주주님들. 그래서 제가 문자 텔레그램 통해서 주주님들께 털리지 말라고. 차트만 보면 주주님들 털린다니까. 차트만 보면 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은봉으로 내려 꽂으면서 거래량이 나오니까 세력들이 이탈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이 M&A라는 이슈와 사이즈를 봤을 때 주식시장 과거를 항상 보라고 말씀드렸잖아. 역대급 호재라는 사이즈를 본다고 하면 털리겠습니까? 여기서 얼마가 갈지 100%가 목표가 다 제시해 드렸잖아. 주님들. 최소 300%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30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M&A라는 호재의 사이즈를 보고서도 주주님들 털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털린다라는 걸. 차트 보고 들어온 사람들만 지금 털리고 있는 거예요.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자, 정확하게 점상으로 날려보내잖아 주주님들. 털어버린 다음에 점상으로 날려보냅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호재의 사이즈가 다 나왔는데 무슨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해야 돼? 주주님들. 매수를 해서 타점을 제대로 잡아서 계좌를 불려가야죠. 이제는. 100%가 20년 작전주에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 한두 개 받겠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종목들 겪어보고서 주주님들께 다급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도. 화요일부터는 이제 제대로 시작이 나오니까 주주님들. 어제. 타점 받아가라. 100% 어디서 드리겠습니까? 정확하게 저점에서 잡아드리죠. 어떤 자리 주주님들. 이런 자리. 최대한 싸게 사서. 우리 주주님들께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시켜드려야죠. 얘네가 M&A를 하든 사실 어떤 걸 하든 주주님들.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어. 우리는 돈만 벌면 돼. 주주님들. 김은국 회장님이 우리한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돈. 우리가 벌어가면 됩니다. 작전주라는 이 패턴을 이용해서 이 작전을 이용해서 우리는 주주님들 돈만 벌어가면 돼요. 어제도 그렇게 100%가 타점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미리 주말에 영상 찍어드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갈 게 보이니까 주주님들. 이미 100%는 눈에 다 보여. 6,300원 돌파해서 강력하게 폭등이 나올 그림까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을 해놓고 주주님들 타점을 잡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아직까지. 윗골이 다시 주면서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더 늦어져서 정말로 폭등 나오면 그때는 진짜 못 들어가 주주님들. 빨리 주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010-4674-5132-하림. 두 글자. 하림이라고 보내주셔서 빨리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고 문자 빨리 받아가세요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진짜 문자 안 줘가지고 나중에 후회한 사람들이 100% 작전주, 세력주 말씀드릴 때마다 문자 안 주고 나중에 날라가가지고 폭등해서 그때 가서 문자 줘가지고 왜 저한테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어 진짜로. 왜 작전주는 한 번 주주님들 이런 M&A 이슈 몇 배 갑니까? 5배, 10배 그냥이야. 계좌 그냥 단번에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고점에서 배 아파서 연락들 엄청 오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100% 차트 안 보는 100%조차도 지금 정확하게 100%가 말씀을 드렸잖아. 차트를 맹신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세력의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매집 계속 해왔고요. 주주님들. 어디를 터치했습니까? 지금 신고가 자리. 가장 높게 갔던 자리. 상장 이후에 가장 높은 신고가 자리를 그냥 터치했어. 가볍게 주주님들. 이 시그널을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시그널. 세력들이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찍어줬잖아. 주주님들. 그러고 나서 뭐랍니까? 시그널 자리들 바늘로 콕 찍어주고 나서 100%와 라이브라는 교육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자리. 세력들의 시그널 자리 콕 찍고 나서 뭐한다? 개미들 싹 다 털어버리고. 대부분 다 손절한단 말이야. 주주님들. 매물대가 깨졌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매물대 깨지면서 인위적으로 폭락시킨다고. 이러면 다 손절한다니까. 심리적으로. 차트 보는 사람들 싹 다 손절이야. 이 자리에서. 얼싸 군이 세력 좋은 일 시켜주는 거죠. 주주님들. 여기서 세력들은 뭐해? 물량 먹어서 다시 한번 슈팅시키고. 오늘도 뭐한다? 또 달라붙으면 또 털어내는 거야. 그 모든 일들이 지금 가장 많은 매물대 구간. 4천원대. 4천원에서 5천원 구간대에서 모든 일들이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지나가면 주주님들 폭등이에요. 그 다음에는. 저 진짜 자리 드리고 싶어도 100%가 아무리 잡아드리고 싶어도 진짜 못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빨리 할임이라고 보내세요. 주주님들. 010-4674. 513들. 100% 개인 번호. 돈 한번 제대로 진짜 주주님들. 벌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재료와 이슈가 있을 때 세력들이 작업을 하는 종목을 들어가서 제대로 주주님들. 수입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안티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주주님들. 무슨 협상이 불별되는 이딴 헛소리 하지만 주주님들. 인수 후보. 지금 동원산업이랑 붙어가지고 하림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안티들이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전문가들. 사는 이랑 전문가들이 경영 전문가들을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거야. 최종 인수 협상자 대상자로 하림이 정해졌고요. 노조가 반대한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야. 주주님들. 쌍용차 노조 때도 어떻게 됐어? 반대 시위 하겠어 주주님들. 반대 시위 하면 이 반대 시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들 전부 다 노조들이 물어야 되는데 잡음은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림이 최종적으로 인수를 한다고 주주님들. 이런 에디슨 모터같은 허접한 기업들. 적자 덩어리 쌍용 때도 주주님들. 10배가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도 별로 없어요. 자, 언제입니까? 입찰 참여. 자, 내년 초에 인수가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내년 초라고 해봤자 2, 3개월밖에 주주님들 안 남았어요. 시간이. 또 그때 가서 오른 다음에 폭등한 다음에 껄껄 우리 주식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 주님들.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응? 그때 살 껄껄껄 100%가 이때 진짜 100%가 영상 찍어드릴 때 그때 살 걸 걸. 안 됩니다. 진짜. 정확하게 일정 매매해야 된다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주주님들한테. 언제? 타점, 100%가 말씀드리는 타점에 들어가서 인수합병이 완료되기 전에 매도 쳐야 된다고. 왜? 이때부터는 설거지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잖아. 감자 얘기 나오고 유증 때리고 사채 쓰고 이 전에 최고가에서 주주님들. 최고가에서 매도 치고 계좌 불려서 나오는 거예요. 작전주는. 욕심에 이끌리면 안 되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종목과 사랑에 빠져서도 안 돼. 주주님들. 기업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재료를 믿고 가는 거예요. 재료를. 재료와 세력의 사이즈를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일정에 정확하게 들어서서는 우리가 욕심이 나더라도 정확하게 욕심을 제어하면서 매도를 치고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100%가 경험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20년 동안 작전 패턴, 세력 패턴만을 연구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 어디에서 세력들이 정확하게 올릴지, 뺄지 이런 거 시나리오 짜놓고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캔들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안티들 요날 뭐라 그랬어? 주주님들. 은봉 떴을 때 세력들이 엑시트라고 하고 있잖아.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주주님들께 뭐라고 합니까? 시세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티들은 고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런 M&A 폭등주들은 상승 전에 뭐를 준다? 변동성.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고 나서 털어버리고 물량들 털고 털고 올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전벨트를 주주님들 매셔야 될 때다. 100% 스튜디오스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 주주님들한테. 너무 세게 날아갈 거니까 주주님들 안전벨트를 정말 꽉 매고 계셔라. 지금 100%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해 드리면서 함께 해드리니까 안전벨트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그냥 꽉 매시고 100%가 말씀드리면 매수가에 그냥 걸어놓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일 보시면 돼. 아시겠습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호가창 보지 마. 우리 주주님들. 여기서 지금 호가창을 왜 봐. 세력 사이즈가 큰데 흔들 거 뻔한데 왜 호가창을 봐. 지금 마음이 흔들린다니까. 그냥 이 사이즈만 보고 M&A 이 재료의 사이즈 보고 100%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주신 분들 빨리 하림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언제부터 100%가 영상 찍어드렸습니까? 여기서부터. 문자 여기서부터 드렸잖아. 제가. 엄청 대박이라고 12월 18일 날 주주님들 2,900원 매수 초대형 M&A 테마다 과거 쌍용창 이슈보다 더 좋습니다. 좀 크게 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했는데도 주주님들 아주 그냥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크게 갈 것 같다. 100%가 좀 크게 라는 건 주주님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몇백 프로야 주주님들 자신감 있게 담으셔도 됩니다. 100%가 정확하게 잡아 드렸잖아 주주님들 100% 말 들으면 주주님들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구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떡을 먹고 두 배 정도 두 배 정도 이미 계좌 불어나고 다시 한번 변동성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매수 기회가 찾아왔잖아 주주님들 제대로 한번 불려 드릴 거예요. 그냥 작게 작게 안 합니다. 저는 크게 크게 한번 갔을 때 주님들 그냥 새빨간 불 그냥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게 제가 서포터 확실하게 해드릴 거니까 아직까지도 문자를 안 주신 분들 빨리 보내세요. 010-4674-5132 상단에 있는 100% 개인번호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날아가 버리면 그때는 영상도 못 찍어드려 그때는 보유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못 찍어드립니다.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보유자들만 계속 그냥 들고 가면서 계좌 불리는 타이밍이 온다구요. 그 전에 확실하게 잡아가서 수익을 내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인수 자금도 주주님들 안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들 끌어올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현금성 자산 연구체 발해 사모펀드 운용사 싹 다 끌어와가지고 거기다 양재동 물류센터 부지까지 이거만 해도 4조가 넘어가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지금 작전 제대로 지금 기미가 보이고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그냥 제 말씀만 듣고서 하시면 걱정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010-4674-5132 하림이라고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주주님들 이번주 안에 쇼부 나옵니다. 진짜로 시간이 없고 최대한 싼 가격에서 주워 담아서 폭등 수익 봐야 되니까 빠르게 문자 주세요. 아시겠죠? 흘로 미션